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조각 케이크 7조각 준비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코무스 케이크 이건 티라미수 케이크 이건 치즈 케이크 이건 고구마 케이크 잘 먹을게요 케이크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떨리는데 이거 저 진짜 오랜만에 먹잖아요 맞죠? 맨날 먹겠다 먹겠다 했는데 딱 보이죠? 딱 비주얼 케이크 이 달달함이 진짜 밥 잘 먹고 나서 케이크 한 조각 먹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이거 뒤쪽은 뒤쪽은 딱 이렇게 되어있네요 좀 더 많이 케이크 삼굿은요 카페 그랑데였어요 카페 그랑데였어요 카페 그랑데 여기가 여러가지 많이 팔더라구요 초코가 되게 진하게 되어있다 초코가 진해가지고 맛있어요 초코가 진해가지고 초코가 제거 초코가 진해 초코가 진해 다른거 다른거 고구맛 덜 녹았어요 티라미수 와 쑥 들어가요 저 당근 케이크 한번도 안먹어봤어요 진짜 당근맛 나나요 이거 하나에 2,500원이에요 2,500원 진짜 꾸덕꾸덕하고 맛있어요 디엔 이렇게 항상 많이 주네요 이건 헤이즈드 아메리카노 이건 헤이즈드 아메리카노 케이크 드세요 사실 케이크는 생일때 많이 먹지 평상시에는 엄청 막 자주 먹진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카페로 배달이 되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먹을 수 있는거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거지 다 왔다 케떡이 볼에 김 묻었다고 잘생김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실제는 좀 안먹어 고구마 먹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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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커피는 하루에 한두잔 정도 예를 들면 다섯잔씩 먹었거든요 진짜 많이 줄였어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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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근데 케이크 다 먹으면 방수 끝나요 그리고 다 먹으면 끝났다 한입에 크게 먹어볼게요 밥 먹고 나서 달달한게 들어가니까 소화가 바로 돼버린다 아까 먹은 것까지 확실히 밥 먹고 나서 달달한게 들어가니까 소화가 바로 돼버린다 흠 치즈 케이크가 약간 덜 녹았거든요 약간 녹은 상태에서 제대로 먹을게요 아 제가 먹을 때가 안됐어 기다림 있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아직 그건데 너무 물져있다 동생이 잠보고있어요 아뇨아뇨 냉장고에 넣었는데 빼놓고 그랬네요 그냥 이건 티라미수 이건 초코무스 이건 초코무스 저는 아이스티 보다 아메리칸을 더 좋아해요 아이스티는 운동하고 나서 아이스티는 운동하고 나서 아이스티는 운동하고 아이스티가 아이스티가 이 방 다시 오실래요 어떤 이방이요 저는 항상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죠 네 저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티셔츠 이쁘죠?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치구이랑 갈치조림이랑 해주고 계세요 커피 다 먹고 끝내라고요? 안 돼요 이거 약간 살짝 남겨놨다가 조금 이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껴 먹는 건데 개똥님은 케이크가 좋아요 빵이 좋아요 전 케이크도 빵이긴 한데 케이크가 좋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돼 안 돼 안 돼 그런 환경이 된다면 하겠죠 와 너무 흐렸다 어쩔 수가 없다 너무 흐렸어 원래 치즈케이크가 좀 많이 오네 진짜 맛있어 아 저도 이거 먹으면 배 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 찰 것 같아요 진짜 꾸덕꾸덕하네요 제일 좋아하는 건 수고기 고기 종류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은 케이크 그 다음 치킨 케이크 177정도 가끔 178 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좀 랜덤인 것 같아요 내 키가 지금 어떤 게 제일 맛있었냐면 고구마 케이크가 맛있었고 그 다음에는 초코무스, 티라미수,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는 좀 녹았어야 됐어 안 녹으니까 그냥 뻑뻑한 맛 살짝 아쉬운 맛 아우, 잘 먹었다 녹화 끝